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이제 간주 부분과 반주 부분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죠. 쭉 진행을 해서 26마리에서 노래가 끝나면서 바로 간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간주 부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이 되고 싶어라 하면서 펄 라에서 간주 부분의 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G코드지만 역시 G를 누르지 않고요. 아니면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G에서 눌러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6번줄부터 쳐나가면 되겠죠. 6, 3, 2, 3번준이 되겠습니다. 6, 3, 2, 3 그리고 이제 변화가 있죠. 전주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요. 도와 미 를 눌러줍니다. 도와 미 이때 가능하면 베이스와 솔은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G코드에서 양쪽 끝에 있는 이 솔과 옛 솔은 그대로 두고요. 이 두 손가락만 도와 미 를 눌렀다가 떼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솔, 솔 칠 수가 있겠죠. 자피 솔이 눌러져 있으니까요. 이때에 베이스를 떼고 여기서 쉬는 표시가 있는데요. 잠시 이 다음의 운질을 위해서 손을 떼줄 필요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계속 눌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떼고 이제 이 솔을 번호를 이 번호로 바꾸어 주는 거죠. 중지로요. 원래 여기에서 솔은 당연히 3번이었습니다. 이게 이 번호로 착 바뀐 거죠. 왜냐 3번 손가락이 레 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G, 이 포음에서 순간 떼 버리고요. 이렇게 떼면서 솔, 솔, 솔 그리고 솔과 이 레 를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떼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손가락이 간다. 그리고 따다당 그리고 4번 손 개방이죠. 그리고 솔까지는 아무것도 떼 게 없습니다. 4번 손 개방이 아니고 이 솔은 그대로 치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세 손가락을 그대로 두고 튼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솔에서 라까지 두 칸을 이동을 하죠. 길잡이 손가락으로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솔에서 라까지 두 칸 올라갑니다. 가면서 4번 선의 파샵. 4번 선의 파샵이니까 어떻게 되죠? 4플렛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여유가 있는 손가락이 2번이죠. 라와 2번 손가락으로 4플렛당. 그리고 이제 이 집게 손가락으로 레 를 눌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 렐레가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파 렐레. 그리고 이 파 를 떼면서 개방에 레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라. 천천히 하나씩 꼼하게 하게 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 각도에서 보이겠죠. 따다당. 딴따당. 그리고 레. 그리고 솔 가면서 파 더 해주시고. 파 떼고 라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역시 라에서 시까지 또 두 칸 올라갑니다. 두 칸 새끼손가락 올라가면서 반지손가락으로 같은 7플렛이 되죠. 3번 선에 그죠? 이렇게. 이 두 손가락으로 땅. 네. 이렇게 됐죠? 시와 레.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그대로 두 칸 타고 내려오면 라와 도. 그래서 번호가 전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4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 칸을 땡겨왔다. 한 번 더 퉁겨주시고. 그리고 솔과 시. 그죠? 옹기종기 모여있죠. 따단. 딴딴. 이렇게 해서 6도로 전부 음들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띠랑 딴딴. 그리고 따라랑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따라랑이 있죠. 그 부분은 좀 전에 솔에 눌렀던 이 손가락이 한 칸 내려가면 파샵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1, 파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2번 손가락으로 도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는 번호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와 파샵. 그리고 이게 약지죠. 여기서 이제 햄무링을 하셔야 돼요. 따랑. 퉁기자마자 때려서 땅 따랑. 그죠? 그리고 개방현의 미. 이때까지 이 도는 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밑에다가 제가 추가로 그렸고요. 그리고 레, 미, 솔이니까 개방현 퉁기면서 미, 햄머링. 그리고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란 딴딴 따라당 따라당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가면서, 때면서. 네. 그리고 이제 C코드지만 필요한 음은 C코드가 아니죠. 도와 솔. 도와 새끼손가락 1번 줄에 솔. 동시에 땅 그리고 베이스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파샵. 개방, 미까지. 그리고 이제 손은 떼주시고요. 레에 2번이 들어오겠습니다. 레. 라. 그리고 파샵에 3번. 파, 라. 아무것도 떼지 않고 계속 다 더해져서 화음이 나오게. 네. 끝났죠. 그 다음은 마지막 마디. G코드입니다. G코드지만 솔 하나만 누르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순서대로 짚어나가는 것이죠. 솔. 그리고 이제 G코드가 완성되면서 스트로크로서 다시 중간 그대 곁에로 가는 코러스 부분으로 진행하는,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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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를 했죠. 여러분들이 악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붙임줄과 이음줄이 있으면서 음표의 머리가 이렇게 약간은 네모, 비스듬한 네모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와 미예요. 그래서 G코드에서 지금 도와 미를 순간 잡아주는 것을 몇 번 했었죠. 그죠?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 다운, 업까지는 그냥 G로 하시고 다운, 다운, 업. 재빨리 도와 미를 햄버링으로 꽝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허스트로크 치는 게 없죠. 왼손으로 땅 때리는 이 햄버링 소리만 앞에서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딱 나오게 그죠? 이렇게 이 소리가 나오게 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다운, 딴, 따, 따.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업, 다운까지가 계속 도와 미가 눌러지겠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여기까지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도 미가 그대로 여기까지 가고요. 그리고는 풀어줍니다. 다시 풀고 원래 지위로 복귀를 하면서 다운다운업으로서 이 브릿지 마디가 30마디가 해결이 되고요. 달새뇨. 그대 곁에로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26마디부터 26,7,8,9,10,5마디의 간주부분을 천천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지금 빅사리가 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제대로 속도를 내엇 해 볼까요.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달새뇨에서 24마디의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꼬치에서 이제 코다로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으로 그죠. 여기서 엔딩 부분으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엔딩의 그 약간 두마디죠. 두마디의 독주해야 되는 부분은 간주와 같습니다.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내 사랑 꼬치 코다 되고 D7에서 긁었겠죠. 그리고 싶어라. 똑같죠. 그렇죠. 간주와 그리고 좀 쉬었다가 G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주와 간주 부분의 독주 파트는 이제 다 공부를 해봤고요.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주 부분에서 G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G 코드를 짚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네 가지 폼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우리가 짚는 폼이 이렇게죠. 또 이렇게 짚는 분들도 옛날 저도 아주 오래전에 기타를 처음 배울 때 10대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언젠가 이렇게 또 바꾸어서 짚게 되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써야 하는데 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에서는 이 폼보다는 물론 이 폼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도와 미를 부가적으로 눌러야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 폼이 좀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D7과 G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D7을 이렇게 짚고 G를 이렇게 짚는다는 건 이 코드가 얼마든지 숙달된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번거로운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D7에서 G로 갈 때는 그대로 밀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에서도 가을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폼이 연결됐죠.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까지 계속 이제 가겠죠.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자 12마디의 D7이에요. 그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뒤돌이가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때는 그리고 뒷부분도 거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롬으로 들어가는 코르스 부분 있죠. 14번째 마디. 아 그대 곁에서부터는 G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 13마디에서 D7에서 이 브릿지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그렇죠. 계속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곡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코드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G를 이렇게 짚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짚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주를 할 때는 달라지죠. 독주 파트는 완전히 이제 음표 하나하나를 연주하듯이 해야 하니까 코드는 참고일 뿐이죠. 운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많은 변수 그리고 순서대로 짚어나가는 순서 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마이너도 그래요. A마이너도 사실 이 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C도 그렇죠. C도 이 두 개만 짚어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코드에 대한 어떤 코드 폼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겠다는 걸 이 곡을 통해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아주 멋있는 곡 이 다을이 지나가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패티김의 노래와 함께 좋은 곡 하나 여러분들이 전주 간주를 멋있게 독주를 하시고 완성도를 높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